, , , , , , , . . . 이번에는 새우 파티일 것인가? 오. 지금이다. 끌고 와. 으이구. 아이고 헛청움물. 오 잡았어 잡았어. 오. 어 좀 잡았네 스페셜 다니는데도 더 걷는 걸까? 스페셜 으악 스페셜 아빡창창창 장쇼요 스페셜 스페셜 어어 스페셜 다 넘어간다 시작 엇 여기 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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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망동아 드디어 망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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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망둥아 우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네요 우와 망둥아 망둥아 아 미끄러워 머리를 잡아 머리를 꽉 솟는다 망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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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정도 징그러워 한방에 한방에 새우 잡으러 오세요 새우 잡으러 오세요 새우 잡으러 오세요 와 진짜 많다 새우 오 괜찮아? 새우 엄청 잡았어 우와 이야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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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새우 잡으러 오세요 대단하다 이게 딱 물 들어올 때 오셔야 됩니다 한방에 있지? 역시 우리 아빠 한방 한방에 있어 아빠의 한방으로 세계를 평화를 시켰어 저번에도 이렇게 새우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저번에 그냥 포기했잖아 한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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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많다 과연 새우 파티일지 대단해 대단해 우와 살려줘 승헌은 아직 나중에 커서와 커서 살려주겠습니다 우와 한방 이야 우와 이야 이게 망둥 한 마리 실어야 돼 망둥이 한 마리다가 망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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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가 한 500마리 넘는 거 같아요 대박 새우 걸렸어? 안돼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오 너무 크잖아 이게 뭐야 매긴 줄 알았어 뭐야 할머니 잠시만 죄송합니다 오 이게 망둥이야 이게 망둥이야 와 아빠 써니 이정도입니다 와 3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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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! 망둥어가 3차! 이야 진짜 높은데? 매기인줄 알았어 난 진짜 숭어인줄 알았는데 나 솔직히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 왜냐면 아빠가 아무것도 반응을 안했거든 잡았어 잡았어 망둥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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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조금 작다 그래서 이정도면 엄청 큰거지 제 손.. 제 손 정도 크기인데 이게 이야 진짜 너무 큰데 아빠? 아까보다 좀 작아 이건 진짜 와 그래도 나이도 안 내난다 우와 이야 진짜 오 괜찮아? 아빠! 오 5. 6. 3. 6. 7. 9. 10. 11. 12. 16. 18. 19. 18. 18. 맛있어? 맛있어?